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가람이 애기 때 할머니랑 놀던 영상 우리 한번 같이 봐볼까? 네! 가람이 완전 애기 때야 네! 이거 아빠가 영상 틀어줄게 봐봐 할머니랑 가람이랑 처음 만났을 때 영상이야 이거 이거 한번 보자 이게 언제냐 2019년 8월 27일이야 그러면 3년 전인가 그죠? 응 3년 전이야 3년 전 시작 가람이 왜 이렇게 울어 응? 가람이 가람이 한국 갈 거야 응 할머니 보러 갈 거야 한국 할머니 누구야? 가람이 가람이 이거 몇 살 때인지 알아? 5살 아니 한 살 가람이 한 살 때 애기 완전 애기 때야 가람이 누워서 이렇게 우유 먹을 때야 가람이 누워 우유 먹을 때야? 그래 그때는 가람이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엄마랑 아빠가 우유 타주면 우유 먹고 이것 봐 가람이 혼자서 못 가니까 아빠가 안고 가지? 응 응 와 이게 가람이 그래서 한 살 때 한 살 때 안 갔다 귀여워 안 귀여워? 귀여워 가람이 애기 때 귀엽지? 응 가람이 애기 때 우유도 잘 먹어서 엄청 통통했어 그래서 엄마가 지금 엄청 무거워해 가람이 왜 지금 가람이 밥 잘 먹어 안 먹어? 안 먹어 잘 먹어야지 이렇게 독통하지 밥 잘 먹을 거지? 응 유모차다 유모차 가람이 유모차 타고 여기 공항이거든? 가람이가 지금 한국에 올 때 공항에서 가람이 기저귀 갈아주려고 여기 지금 간 거다 화장실 왜? 가람이가 여기도 쉬었잖아 기저귀 했다가 쉬했어 안 했어? 쉬했어 쉬했어? 기억 안 나지? 근데 봐봐 기저귀 차고 있지? 가람이가 애기 때 공항에서 한국에 올라오고 지금 기저귀 가는 거야 가람이 너무 귀엽지 않아? 귀여워 안 귀여워? 귀여워 얼마큼 귀여워? 막 귀여워 조금 귀엽다고? 어? 할머니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귀여운데? 가람이 조금 귀여워? 많이 귀여운데? 여기가 어디야? 여기가 비행기 지금 비행기 속에 들어가고 있다? 누가 안 구워? 엄마 엄마 엄마가 안 구워지? 가람이 가람이 우리 가람이도 비행기 타고 한국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구워 안 하지? 이제 아직은 비행기가 아직 하늘에 안 떴어 지금 땅에 있는 거거든 가람이 뭐하고 있어? 지금은 멈춰 있는 거거든 나중에 이제 비행기가 사람들 다 지금 타면은 이제 이렇게 하늘을 쭉 올라갈 거야 왜? 그때 가람이 지금 울려고 그러네? 왜 울려고 그래? 비행기야 비행기 아니라서? 응 가람이 지금 배고픈가 봐 배고파서 울나? 가람이 물어봐봐 애기한테 물어봐봐 아니 안 물어봐? 대답 안 해줘? 오빠 봐 배고파서 울었지? 그러니까 지금 우유 먹잖아 우유 먹으니까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안 울지? 어? 이제 졸린가봐 우유 다 먹으니까 졸려서 잠투 좋아한다 오빠 봐 울어 안 울어 울어 그래 왜 지금 안 울지? 안 울어? 지금 이제 이제 비행기 곧 이제 뛸려고 오빠 졸려서 막 울었다가 이제 잠들었지? 가람이 지금 잠들어서 자고 있어 그리고 그냥 아파 아빠가 이렇게 들고 왔어 응 아빠가 이렇게 너무 무거워 응 아빠는 무거운 거 잘 들어 아빠는 힘이 세서 지금 어디 갈까요?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? 한국의 할아버지 어떻게 알았어? 가람이가 영상 많이 봤구나 그 있다 어? 할아버지 어떻게 찾았어? 저렇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응? 할아버지 무슨 색깔 옷 입었지? 빨간색 아이고 할아버지라고 또 잘 찾네 응? 아이고 뭐 할아버지 발로 찼어 가람이가 아기 때 응? 발로 찼어 기분 좋았어 가람이 차 안에 탔는데 가람이가 울어 안 울어? 아워 그래 차에 타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가니까 비 비 비도 오네 할머니님에 도착했습니다 가람아 이때 기억나? 기억나 안나? 기억나 진짜? 에이 이렇게 조그맣을 텐데 어떻게 기억이 나 가람 기억 안났을 거 같은데 기억 난다고? 응 가람 이거 기억나? 누구야? 누구야? 할머니가 한거 할머니가 삼촌이야? 응 가람이 할머니가 삼촌이 애기 때 너무 보고싶어가지고 막 달려온거야 아이고 우리 가람이 잘생겼어 왜 달려온거야? 가람이한테 달려와 여기 넘어지잖아 아니 안 넘어지게 살살 달려왔지 세게 달리면 넘어지니까 가람이 보고싶으니까 빨리 왔지 할머니하고 삼촌이 가람이 막 내려왔어 보고싶어서 가람이 할머니가 지금 안아주고 있지 가람이 그때 생각나 안나? 생각나 진짜? 응 생각 안날거 같은데 그때 가람이 너무 애기하고 생각 안날텐데 생각난다고? 응 응 진짜? 얼마큼 생각이 나 응 조금 생각난다고? 응 응 믿어도 되나요? 응 가람이 봐봐 너무 이쁘다 애기 때 너무 귀여운데? 가람이 이때 가람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에 온거야 대만에서 살다가 한국에 처음 온거야 기억 안나지? 기억나 기억이 난다고? 안날거 같은데 아이고 할머니가 우리 가람이 아구 이쁘다 아구 이쁘다 막 그랬다 왜? 끝났어 끝났어 아이고 가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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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할머니 할머니집이 왔어요 할머니 이제까지까지 한참을 뜯었죠 너희는 재밌게ий unforosed 너희의 영상은 이틀 디테일에 지켜보는 dar주얼이 이틀 디테일이 하지!!! 오늘의 영상은 이 ettilateral의 영상에서 1번! 예! 예! 자!